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 정보를 소개해주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내용은 카지노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자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배경 그리고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전체 세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해주시면 여러분들 채널톡 추가 성공적으로 가능하시고요. 자 두번째로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채널톡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송 외에도 저와 소통 그리고 추가적인 주식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카지노 제가 종목을 왜 지금부터 서서히 주목하셔야 되는지 부분 배경적인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금 현재 4.5% 정도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1차 산업이 3.7% 2차 산업이 3.3% 3차 산업이 5.4%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차 산업 같은 경우가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중국의 소비자 지갑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표에 보시는 대로 중국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로 봤을 때 한 6% 정도로 지금 상향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라는 것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올해 인프라 투자를 23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중국 지금 소비자 부분들의 소비력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되고 그것에 따라 소비력 자체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수혜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소비자 지갑이 열리면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이 당연히 2분기부터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해당되는 저의 원탑은 카지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세 종목이 있죠. 국내에서 이제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강원랜드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카지노 산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을 토대로 지금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별도로 좀 구분해서 하셔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파라다이스와 GKL 쪽에 조금 더 분석에 치중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었죠. 자 21년도만 하더라도 550억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큰 피해를 봤었던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사실상 파라다이스 호텔 그리고 대다수의 카지노들을 문을 닫을 정도로 그리고 엄청난 구조 조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던 그런 섹터였는데 앞으로 리오프닝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턴원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섹터가 되겠죠. 자 22년도에 지금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아직 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3년도부터 올해부터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내년 내후년 점점 연평균 15%에서 약 20%가량 좋아질 것으로 저는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본의 VIP 지금 VIP값 지금 125% 정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 대비랑 봤을 때에도 정말 원래 이제 목표 수치를 지금 부합하는 등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굉장히 심하게 가동을 좀 했었습니다. 따라서 고정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구조 조정 효과를 토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할 거고요. 중국 VIP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굉장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한활령 해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굉장히 상당히 어렵고 지금 대만 이슈를 바탕으로 또 한국과 중국의 외교 문제가 좀 많이 틀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리스크로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9% 수준으로 아직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역시나 또 중국 시장은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10년 사이 최저 PBR 밴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사실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GKEL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회복이 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저 PBR 밴드 선에서는 그래도 무리 없이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가시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을 물론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뺀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커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에 대한 매출 급증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파라다이스 호텔이 운영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매출도 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드라백 지금 회복률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드라백 자체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 쪽은 아직 회복이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중국이 뭐 단체 관광객 등 한할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여기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기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 이전보다도 지금 더 높은 드라백을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은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 기타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19년 대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한 80%, 85%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시점에서는 역시나 여기서도 무시 못할 퍼포먼스가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호 발급 재개, K-드라마 이런 방영 등 계속적으로 중국이 또 한할령 해제에 거의 비슷한 정책들을 또 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 관광객들도 사실 좀 열리는 것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드랍의 확대는 사실상 카지노 업종에 있어서 곧 매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추적 관찰을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실적 추임의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한 실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만 보신다 하더라도 22년도 작년에 비해서는 최소한 30% 정도를 좋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증권가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기관들의 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가 어느 시점부터 들어올지를 우리가 미리 유출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년부터도 당연히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지금보다도 한 10%, 15% 정도는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지금 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25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비해서 약 한 5% 정도 좋아지는 수준으로 지금 기록을 좀 해놓고 있고요. 자 PR 밴드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내년도 실적 대비 한 19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GKL보다는 조금 더 상당히 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PBR 밴드 선에서 봤을 때에는 밑에 표에 보시는 대로 약 1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 또 GKL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파라다이스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을 기대수익을 좀 낮춰서 한 30%, 50% 사이즈로 보게 되신다면 그래도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GKL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저와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해 주시면 여러분들 채널톡 추가 가능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채널톡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지금 투자에 있어서 내가 고민이 많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포트폴리오는 도대체 어떻게 짜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부담없이 편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GKL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고 서울 코엑스 강남과 서울 힐튼 부산 롯데 세 곳의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지금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가는 도시가 서울과 부산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외국인 카지노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170대 테이블 그리고 359대 슬롱머신 145대 전자게임 테이블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상당히 좀 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다이스와는 조금 다르죠. 아까 파라다이스는 22년도 같은 경우에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금 GKL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20억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지 못한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VIP 증가 시즌에서는 폭발적인 매출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두 이제 들어온다. 한알력이 해제된다라는 시즌에서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고조되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말 주가가 쌓았을 때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 매수를 모아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해외 마케팅을 굉장히 증가하면서 판매 관리비가 꽤 증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자 북미,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우리가 사실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바로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시장에서 좀 매출액을 좀 키워보고자 하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녹아있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힐튼 업장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월부터 용산 드래곤 시티로 이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서울 힐튼보다는 용산 드래곤 시티가 상대적으로 조금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점이 좀 있겠고요. 관광객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이전 리스크가 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KL의 장점도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랑 좀 달리 재무 리스크 그리고 시비 문제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시비 전환, 전환사체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 여건이 좀 개선되려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GKL 같은 경우에는 시비 리스크가 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주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중국의 한알령 해제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타났을 때에도 GKL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도 역시나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제대로 받아서 영업 손실이 무려 1450억 정도를 찍었었습니다. 자 22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죠. 역시나 매출액이 한 3배 정도만 좋아져서 2600억 정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는 1450억에서 139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23년도에는 매출액 5천억 사이즈만 나온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무려 1140억 즉 영업이익이 약 20%가량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R 밴드가 아까 파라다이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죠. 아까 19배, 24배 정도까지도 거래가 됐었는데 이렇게 GKL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에는 PR이 겨우 12배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다이스는 PBR 밴드 선에서 봤을 때에는 약 1배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죠. 그 반면에 지금 현재 PBR 밴드는 24년도 기준으로 2.6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에 비해서는 사실 높은 지금 시가총액을 지금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가 이제 성장주들을 볼 때 한 가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 역시나 값싸게 거래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로 투자 포인트를 결정을 하곤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저점을 잡느냐 고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좋은 투자 결과가 되기도 하고 나쁜 손절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값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에는 좀 무리 없이 분할 매수로 서서히 굉장히 서서히 모아 나가실 것을 권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KL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흑자전환이 기대가 되면서 지금 OPM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20%를 넘어서 매출액이 조금 더 상향이 되게 된다면 25%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KL 방문객 수 추이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제 VIP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돈을 베팅할 수 있는 이러한 카지노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19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19년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 때문이다? 지금 일본이 아닌 중국 관광객들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나올 때에는 이미 지금의 주가가 아니라 상당히 50%, 70%가 올라가 있는 가격에서 이미 거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들 한알령 해제가 정말 될 것 같다. 점점점점 풀릴 만한 이런 기미들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자 국적별 드라백 추이를 좀 보게 되더라도 이제 Q 곱하기 P로 지금 보여지고 좀 있는데 아직 19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아직 좀 미흡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방문객 수도 그렇고 드라백도 그렇고 아직은 19년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만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K-POP 열풍 그리고 K-드라마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완성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항공사들도 지금 편수를 많이 증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또 카지노에서 많은 또 매출액을 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리오프닝 이후 효과 발휘까지 약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이제 일본 관광객들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즌을 좀 보게 되시면 리오프닝은 사실 작년도부터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갭 차이가 좀 있는 만큼 너무 빠른 템포로 다가가신 게 아니라 좀 느긋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 정책으로 인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 불확실성은 분명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 점이 저에게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한활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서 만약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해결되는 부분에 대한 추적 관찰, 자료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KR, PR 밴드와 PBR 밴드, 아까 설명드린 내용, 표로 간단하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R 밴드 선으로 봤을 때 24년도에 14배, 그리고 25년도에 11배까지 굉장히 다운되는 이런 그레이드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만큼은 지금 진짜 저렴하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복 소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엔 보복 소비가 많이 또 들끓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약에 올 수만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예전보다도 높은 드라백을 기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022년 중순 이후 카지노 3사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강원랜드는 굉장히 또 크게 빠지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조금 상당히 그래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GKR이 지금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 수급적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좀 들고요. 12전환에 대한 부담은 사실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에는 파라다이스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수급 여건을 고려했을 때에는 GKL 그리고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순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지노 3번째 종목인 강원랜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평균 PR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19년도까지 굉장히 20배 정도에서 계속 거래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강원랜드를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내년까지 실적 추이를 전망을 했을 때는 상당히 한 11배, 1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23년도, 24년도 퍼포먼스를 좀 보게 되면 23년도에 PER이 12배, 24년도에는 무려 10.9배로 진짜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시장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고 있고 성장이 좀 더디고 그리고 좀 재미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소외시켜버리는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침체가 나오는 시장 그리고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도 일부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이런 전략적인 매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사상 가장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키워드는 분명히 나중에 주가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낼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처인 만큼 그래도 관심 종모로 등록해놓고 여러분들이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역사적 저평가 구간을 활용한 장기 투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는 기대 수익을 좀 낮춘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 전략가는 굉장히 상충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비주류 섹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공략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공략하셔야 됩니다. 주도주 섹터만 갖고 있다가는 나중에 시장이 크게 휘청일 때에는 그런 종목들에서 마이너스 손실률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드디어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종목으로 이동하자 배당이 높고 혹은 지금 성장 안전하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섹터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보군으로 하나 올려서 관찰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중국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중국의 소비가 열풍이 불면 볼수록 카지노 시장에 대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적인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불확실성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수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세 종목을 모두 체크를 좀 해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투자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